생방송 제주엔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 6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번 주 제주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2주엔 시간인데요.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소식은요. 지난 주말이었죠. 제주시 연북로 6차선 도로를 비우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내어주는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제주도가 추산하기로는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찾아올 정도로 상황을 이뤘는데요. 좀 평가나 뒷이야기는 조금은 엇갈립니다. 지난번에 이 행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주의 건강 지표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기획이 된 행사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비만률이나 걷기 실천률, 이런 건강 지표들이 제주도가 거의 전국적으로도 밑바닥인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행정 차원에서라도 걷는 문화를 조성해야겠다는 목적이 있었어요. 또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와 맞물려서 차량 통행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 소개해드리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콜롬비아에서 시작된 차 없는 거리 캠페인, 시클로비아를 제주형으로 만들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언급하기도 했지만 시작 전부터 또 많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사실 이번에 행사 개최 전부터 조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끌시끌했는데요. 참가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주도와 또 각 행정시 출자 출연기관의 직원들에게 참여를 종용하도록 하면서 이게 마치 동원령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사기도 했고요. 또 참여 공무원들에게 식대 명목으로 1인당 1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도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었는데 제가 현장도 다녀오기는 했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우호적이기는 했습니다. 텅 빈 6차선 도로를 걷는다는 게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다 보니까 또 주말을 맞아서 어린 자녀와 함께 찾은 가족 단위 시민들도 눈에 띄었고요. 또 반려동물과 함께한 시민들도 많이들 오셨습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자들이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셨어요. 평소에 자전거를 타더라도 자전거 도로가 기존에 만들어진 곳이 워낙에 불편하기도 했고 또 차도를 달리기에는 안전 문제를 항상 신경을 써와야 했기 때문에 모처럼 마음껏 텅 빈 길을 내달리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 체험 부스가 또 설치돼 있어서 찾아온 분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이게 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현장 분위기는 대체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어떻게 긍정적인 차원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행사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지만 좀 또 되짚어봐야 할 대목들도 있었습니다. 행사 전부터 끊이지 않았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차 없는 거리 행사 취지는 좋다 이해하는데 과연 장소 선정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뒤따랐었거든요. 이 연북로라는 곳이 제주도에서도 워낙에 차량 통행량이 많기로는 손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까 행사가 치러진 주말 오전에도 교통 체증이 상당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행사인데 또 정작 행사장을 찾아오려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조금은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이게 워낙에 연북로가 평소에는 차량만 다니던 곳이다 보니까 상권들도 대부분 차량으로 찾아오는 상권들이었거든요. 이곳에 있는 주유소나 조명 가게나 가구 상점이나 장례식장이나 이런 여러 상점들이 굉장히 애먼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행사의 규모가 큰 만큼 조금 반작용도 클 수밖에 없었던 사례로 보여지네요. 일단 제주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처음 시도된 것이기에 앞으로 보완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더 적절한 행사 장소를 찾을 수 있지 않나 기대가 되긴 하네요. 어쨌든 좋은 시도인 것 같고요. 이번 경험을 좋은 밑거름 삼아서 앞으로 또 개선을 해나가면서 제주에서도 이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잘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다음 소식은 인기 드라마의 조연으로도 활약하면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게 됐었죠.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생태법인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 이외의 존재 중에서 자연적으로 보호의 가치가 있거나 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자면 재산의 법인격을 부여하면 재단법인이 되고 단체 법인격을 부여하면 사단법인이 되는 것처럼 환경에다가 법인을 부여하면 생태법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그전에는 인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방 큰 돌고래의 권리를 직접 대변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받았을 때의 보상을 대변을 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법적으로 정립해 나가자는 차원이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는 있는데 이미 뉴질랜드의 왕관우이강이나 스페인의 석호와 같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생태법인을 인정하는 전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생태법인과 관련된 토론회가 지난 월요일 국회에서 있었다면서요? 지난달 30일에 월요일이었죠. 국회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생태법인의 취지에 대해서는 각 개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아직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더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우리나라 법 체제에서는 인간만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전제를 아예 바꿔야 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제주도 차원에서 진행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조정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생태법인이 좋다. 그런데 왜 꼭 난방큰돌고래여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생태보호정도 있고 또 아니면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곶자왈이나 오름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하면 더 효용성이 있지 않겠냐. 또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난방큰돌고래에 대한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 경제적 피해를 아무래도 피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해상풍력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해녀나 어업인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조금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새롭게 제정되는 법과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새롭게 시행될 법이나 행정 절차들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또 다음 소식도 들어볼게요. 네, 차량 등록을 위해서 우선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 차고지 증명제가 정작 본 취지를 조금 잃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제주도민이라면 사실 누구나 다 모를 수가 없는 제도가 됐죠. 차고지 증명제는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또 혹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제주에서는 거주지에 차고지가 있거나 아니면 주소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주차면을 임대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었죠. 이전까지 차량 증가 속도가 워낙에 가파르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도로와 같은 도시 인프라가 이를 쫓아가지 못했었는데요.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2005년에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형 차량만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됐던 것이 10여 년에 걸쳐서 중형차, 소형차, 경차까지도 확대가 됐고 2022년부터는 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주 도우민들 중에 차고지 증명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차를 샀는데 등록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차면이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고 특히나 원도 신임인가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 건물들은 1가구 1주차가 되지 않는 주차면이 좀 부족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등록이 안 돼서 월주차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고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실제로도 좀 그렇죠? 사실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서 차량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겠지만 이게 워낙에 강력한 정책이었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지역에 따라서 차고지 증명제의 체감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도시 계획이 잘 짜여진 신도심에는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넉넉하고 주차면을 확보하기가 용이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도심이나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사정이 많이 달랐죠. 이미 건물이 빼곡해서 손볼 길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는 한 달에 1년으로 치면 6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임대료를 더 지불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도가 이게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 피해를 주는 제도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을 빚게 된 것이죠. 차고지 증명을 피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차량을 등록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아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그런 위장전입 편법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주도 의회 차원에서는 토론회도 열렸었다고요? 지난 30일에 차고지 증명제의 명과 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피해 사례들이 공유가 됐고요. 더 나아가서 폐지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논의를 시작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만 제주의 차량 증가 추세가 여전하거든요. 차고지 증명제 폐지가 가져올 역효과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의 효용성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이르면 올해 말쯤에 나올 것 같아서요. 아마 연말쯤에 이와 관련된 소식을 다시 전해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늘어난 차량 증가에 또 주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인데 어떤 현실적인 대안들,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안들이 좀 잘 찾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제주에서 우리 박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